보세요 옵션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껴어요 그러면 시스템 보면 시스템 아니라 월드정보 보면 배틀소문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미달성 달성 완료하면 이게 뜬다 이게 뜨고 요거 뜨고 요거 뜨고 요렇게 뜬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저기 세츠나 스토리에서 L1, R1 이라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1이나 L1을 딱 누르면은 이런 게 나아 와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히어로 배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뜨고 요미스토리 떠요 이게 진엔딩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 이거 아는 사람 없나 하고 계속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잖아 그 사람들이 물론 그분들도 몰랐겠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래서 결국엔 복료로서의 인연과 진실을 아는 자까지 깨면 되는 거였어요 아주 멍청했죠 자 그래서 아나스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요 여기 있다 아나스 그러니까 내가 멍청한 거였어 그냥 하나만 눌러보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하나만 눌러보면 되는 거였는데 자 그리고 이거 이거까지 노부냐가에는 안 들어가지네 좀 짧나요 자 그래서 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냥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빨리빨리 스토리를 이거는 봉 스토리는 그냥 막 넘기겠습니다 아시죠 빨리 깨가지고 오늘은 진 엔딩을 봅시다 아니 다른 세력도 해야되니까 조금은 빨리 버긴 봐야되는데 이건 그래가지고 멍붕 상태 아까 방송을 딱 준비하려고 딱 켜니까 켜서 한번 봤는데 아 저게 있는 거야 와 내가 여태까지 어떤 섭지를 했는 건지 그냥 섭지를 거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자괴감이 내가 이러려고 방송했나 자괴감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괴감은 들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러려고 방송했나 자괴감 들고 배러 하튼간에 찾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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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가보도록 하죠 안그래요? 안그래요 큰 깨달음은 어렵죠 결국엔 아무튼 아무튼 미안합니다 이거 바보라서 바보라고 불러줘도 좋아요 진짜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 없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래도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됐죠 좀 봐줘요 좀 봐주세요 사람이 게임을 하다보면 그럴 때도 있는거니까 이거 어떻게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 알아내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고부싱 해봅시다 아 아무튼 아무튼 너무 많이 하는거 같애 근데 이 아무튼은 예전에 방송할때도 계속 입에 버릇처럼 달고 다니는거였어 아무튼 우랑땅땅땅 뇨브냐가 하고싶었는데 요스테이지는 뇨브냐가 안되니까 오오오 지금 카스미가 레벨 제일 높을거 같은데 아 아 노브냐가 너무 귀엽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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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왜 저쪽으로 가는거야 오픈화도 키우죠 그러면 아 왜냐면 오픈화 키우면 좋은게 오픈화는 보니까 그냥 특정 캐릭터라서 아무.. 아무데나 나오는거 같은데 어허허헉 안돼 이러면 곤란하다고 앞뒤용 자 인간들아 나에게 힘을 줘 자 이딴 이렇게 썼어 뿅뿅이 언기옥 나가요 되게 우선이에요 어구나 언기옥을 자유자재를 쓴다니까 아이 펄레다니 아니 펄레게 없어서 오프라이언트 살려놓을게요 안돼 그러면 안돼 아니 당구공한테 당구공 당구공도 두개잖아 그죠? 여기 뭐가 있는데 어? 뭐야? 가기전에 끝났나? 당구공원 대살래다니 오이 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또 있어? 야 왜이렇게 많아? 아 커피도 않고? 아이씨 아 얘 나올때마다 왜 클로즈오버 어디라는거야 아이씨 변태제작자들 감사합니다 일단 음 음 다 잡은거 같고 아니 커피땅콩이 아니라 머리에 머리 털이죠? 아 털 커피땅콩이라니 아니 노부냐가가 아니 이거 완전 내 머리가 커피땅콩이라니 하면서 결교할거같은 야 안맞았어 야 이게 말이 돼요? 야 너무한다 진짜 한번 봤죠? 여기 말이 됩니까? 시사기 썼는데 진짜 하나도 안맞았어 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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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말도 안되잖아 비싸게 쓰면 약간 느려지거든요 근데 아마 옆에서 우리편이 그거 못참고 막 때린거 같아 이거 너무 안좋아 자 이것도 다 봤으니까 넘깁시다 빨리 진앤딩 보러갈래요 진앤딩 빨리 보자 아 물론 스토리를 다른 데로 가면 스토리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곳은 빨리 스킵하지 않겠습니다 자 타막퀹 자 그래서 자 배틀소문으로 가서 배틀소문으로 가서 자 우리가 해야되는거는 동료로수의 인연 에서 신속하게 세치나를 구출해야 돼요 동료로수의 인연에서 자 알 수 없는 마음이랑 타막퀴 두개 깹시다 타막퀴 어딨냐 자 이것도 다 본거라 넘깁니다 자 팀편성은 사슴이는 뭐 레벨이 34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키우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엔 노부냐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노부냐가 넣고 가슴이 넣고 자 우리가 키웠었던거 예전에 했던 캐릭터들 아 마리로즈랑 호노카를 그냥 우리편을 만들까 내가 나중에 만들죠 레슨이라도 한번 했었죠 세츠나는 그냥 예의상 넣어줍시다 자 자 카드좀 바꿔주고 네 칼쓰미가 제일 많죠 어차피 돈으로 돈으로 레벨을 사도 되지만 가자 하하하하 이거 뭐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이건 잠깐만 왜 폭죽을 때리는거지 네 사람이 현재 당신은 아직 로마와 여우와 일상 여우와 그리스도 수중 세이크 필살기는 안 맞아요 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이거 이건 좀 아니죠 아니 왜 필살기 쓸 때 동료가 왜 때리는 거지 얘네들 도움이 안 된다니까 도움이 안 돼요 동료가 도움이 안 돼 최악이야 최악 동료가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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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거 죽었어요 탄이 저거네 자 거점 먹고 거기까지 돌아가야 되는거 같은데 근데 우리편이 되게 많이 당하고 있는거 같아요 노르냐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고양이 아니 고양이는 이쁘잖아 고양이는 집사를 고른다구요 뭐있어 살리는거 너무 귀엽다구요? 하하하하하 아 진짜 살리는거 퉁퉁퉁퉁 튀어가는거 같애 이뙔라 hole كن 야오늘. 진앤디 볼겁니다 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 미레니아가 고전이라고? 아니 뭐 어디 싸우고 있는거야? 통통통통 튀어가는 거 귀엽게 귀여워요 고양이는 안귀우면 안되어있는 생기물이라서 심장이 멋져 이 녀석은 별로 안좋아해서 뭔지 몰라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안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교 이후로 안본 것 같아 표자는 많이 봤는데 딱히 저거 아 하나 기대하는 거 있어요 이번에 마법진굴구름과 다시 나온대 그건 제빵 재밌거든요 새로 나온대요 새로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리메이크해서 디즈니는 그냥 아무나 다 보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전에 많이 봤지 요즘에는 뭐 나오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와법진굴구름 꼭 보십시오 기대하고 있어요 옛날 거 리메이크해서 나오는 게 꽤 땡기긴 해요 근데 뭐였더라 그렇게 퀄리티가 좋진 않은 모양인데 어차피 구루구루는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좋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무슨 뭔지 아시죠 마법진굴구름 완전 재밌는 거 있어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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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가자 잘 못 썼어 어 уля Sapki 구루구루 구루구루 몰라요 세기의 북극춤 할아버지 모른단 말이야 부르그르는 한이 진짜 목소리가 좋아요 특히 나이레이션 냐옹냐옹 그래서 타마키가 어쩌고저쩌고 영줌하게 얘기는 했니? 얘기 안하고 배신 당하다가 뒤지치고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진엔딩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이벤트는 전부 다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동료로서 인연해서 신속히 세치나를 구출해야 돼요 그 전에 알 수 없는 마음을 깨야 되고 진실을 아는 자까지 해야 됩니다 알 수 없는 마음 가죠 왜 가슴이 안되지? 아 가슴이 또 안되네 이러면 별로 안좋아요 자 오프나 영입을 해야겠어 안되겠어 마리로즈랑 포노카를 영입해야겠군요 북극춤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는데 그죠? 자 여기서 시기가 어쩌고저쩌고 자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애들 다 때려잡으면 됩니다 여기는 특별히 뭐 해야 될 퀘스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머릿속에 이거 피고 쓸 때가 제일 빰빰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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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진실수 아 이럴수 내가 처음에 너무 분위기랑 안되언린다고 했던 음악을 나가래 어여?! 근데 이거 진짜 안 어울리게는 안 어울려요 갑자기 피버를 쓰면 premises 적응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아직도 솔직히 적응이 안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점점 이게 처음에 이질감이 쩔었는데 계속 그게 되고 있어요 면역이 되고 있어요 큰일났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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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거점 경쟁 어딨어? 거점 보스가 어디갔지? 이거 거점 보스가 안보이는데요 왓더 아니 거점 먹으려고 하는데 거점 보스가 안보여 holy shit 이거 버그가 있는 모양이야 그냥 가야겠네 어? 거점 보스가 밖으로 튀어나갔어 뭐야 holy shit 아 처음에 진짜 진짜에요? 손발 오글오글 그랬어요? 나만 그런게 아니구만 적응된 내가 싫다 holy shit 적응된 내가 싫다 진짜로 류하야부사 비싸게 한방으로 끝나겠으면 아 마리요? 마리는 뭐 마리짱 마리짱은 뭐 마리짱 내꺼라는 카와이하다는 바카바카 때문에 바카바카 하나만 보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카와이하다는 바카바카 나의 카와이하다는 바카바카 내가 류하야부사 격하했다고 류하야부사 격하했다고 바카바카 하나로 그 성능 따윈 무시하고 바카바카 하나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캐릭 병이 든 캐릭 병이 든 캐릭 병이 들었어요 현재 디오에이선 안좋아했는데 정든 캐릭 마루로우스 바카바카 이 것에 나의 카와이 나의 카와이 마리짱 모델 나의 카와이 망설여 헐 낫네 무지 빠른데요? 점프력 왜 고양이 점프력은 원래 더 높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쓰미마생이면 나오지 말라고 쓰미마생이면 팰건 다 패면서 되게 나쁘네요 나쁜 여자야 쓰미마생! 하면서 주먹으로 접해요 어이 쉣 이게 충격과 공포입니다 아 이거 이동할때 뽁직뽁직하는거 저거 아니에요? 오프나? 오프나 오프나 오프나가 뽁뽁뽁이 하잖아 저는 우주야 오프나가 저거 루오마이 탓이려면 시기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지? 루오마이 탓이려면... 뿡! 자, 그래서 쏠때 냐옹냐옹거리는게 약간 귀엽죠? 일단은 오프나, 오프나가 내는 소리임이 분명합니다. 뾱뾱뾱은 다른 애는 낼 수가 없어요. 발에 뾱뾱이라 안달기 때문이죠. 아, 또야! 얘 버리고 갑니다. 쟤 적었으면은... 계속... 죽지도 않고 계속... 화나요. 왜 따라오는거야? 저리가! 자, 공명되자. 빨리 진엔딩 볼꺼암! 근데 진엔딩 루트가 되게 퀘스트가 많은가봐요. 어, 열다섯개 정도 되는거 같은데? 부당탕탕 그 차이 끝났겠죠?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지금. 아, 너는... 왜 거기까지 싸우는거야? 멀쩡해. 아, 너는... 그냥 죽을뿐거죠? 아이고... 몇몇의 가슴이... 아, 넌.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가는지는 알았잖아요 어떻게 가는지는 알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퀘스트를 다 깨는 것도 ED라는 거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근데 진엔딩이 거기에 뜨는 적이 있나봐 조건이 있나봐요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조건을 만족해서 그쪽에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 한 번만 알론만 한 번 눌러줬으면 되는 걸 여태까지 삽질해가지고 응 삽질만 안했으면 좋습니다 이제 보스 잡으러 가면 되나요 어? 나 피버 남았는데? 자 빰빰빠랑 한 번 아니야 필살기 한 번 쓰자 이로이씨 아! 아! 여봐 이거 너무 짱 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편이 때린다니까 내가 필살기 쓸데 뭐야 소환하니까 끝났어 소환하니까 끝나버렸어요 홀리쉐 이것도 봤죠 이것도 봤어요 우리는 진엔딩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이벤트 예전에 우리가 봤던 이벤트는 전부 다 스킵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싶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볼 테니까 근데 이미 봤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아무도 볼 사람 없어요 아니요 보실 분 없죠 안 본 것만 안 본 것만 볼 거예요 이것도 봤죠 짱 어? 뭐야 본 적도 없는 홀리형 건물이 출현했대요 음 뭐야 이거 봤잖아 세츠나 없으므로 이제 영웅을 영입하는 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자 봅시다 배틀소문 음 공료로서의 인연에서 신속하게 세츠나를 구하래요 자 일단 저장을 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츠나를 빨리 잡아야해 아 잡는게 세츠나 잡으면 안되죠 세츠나 죽이면 안됩니다 세츠나 세츠나 빨리 부활하는 거죠 자 이것도 했으니까 자 너무나가 좋은 카드가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끝난건 없어요 자 위 팀을 다시 바꿀겁니다 이거 좀 짜증나는게 그거네요 팀을 잡으면 바꿔야된다는거 그 효과 같은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요거하고 다른거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일단 세츠나 빨리 구하고 아이 진짜 세츠나 요거하는거 요거하는거 여기로 가라는데 어차피 비해 여기밖에 없잖아 냐옹 고양이를 마구마구 키우고 싶다 난 집사가 되고 싶어요 아쿠아쿠 아쿠아쿠 내가 왔을 때 안심이야 용서선 에스오 아잇 아 이거 진짜 싫어 아니 피사 있을 때 때리지 마 얘들아 우리는 왜 이래 진짜 아흐 인공지능이 개판이야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오 어 왕좌증 핵좌증난다 정말 끝났다 일루와 아 아 아 아 때려누나 오이쉏 핵끄다 우리 미안합니다 나이 록 텐마우, 터메 러릴 도오 모우다가 죽질 않으니까 터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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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신 터메 러시아 터메 러시아 터메 러시아 터메 터메 러시아 이 자식이 사는 길 전부 다 아니 이거 짜증 망설인다 오이샛 자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호호 하하 덤벼 나 다시 자식이 이 자식까지 잡다 좋아 좋아 잡았어요 오는 길에 애들 다 잡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누구냐가 저기서 또 세츠나 바보 잡았어요 우리 세츠나짱이 자꾸만 말을 안듣네요 드럽게 안들어 파이팅 안들어요 이 멍멍이가 어 올리크랩 어머어머어머 이거 좁은 모션인데 내놔 에너지 반땅 에너지 에너지만땅이라 그런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잘못들었나요 에너지만땅이라 그런거 헬리크랩 아 진짜 그렇게 들렸다구요 난 또가 숨어버렸다 숨어버렸다 소시 대단시간 고마워 헬리크랩 좋아 됐어 얌어우 우린 동료잖아 진짜 이런거 볼 필요 없죠 오 뭔가 나왔다 B급이야 근데 왕은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보고싶은 분 없죠 잠깐만 잠잠만 잠잠만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아 잠깐 뭔가 잘못된거같은 아니 진실은 아닌 자가 사라져버렸는데 진실은 아닌 자가 사라져버렸는데 진실을 아닌 자부터 먼저 해야되나 아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닌가 이거 봐 아 이거 먼저 해야되는구나 도대체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거부터 먼저 해야되는군요 잠잠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하면 그게 아니였어 이거부터 해야되는거였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해야되는거 아 이거 뭐하는거야 삽질해 삽질 이거부터 해야 저게 안없어지네 그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하네요 아 별거 아닌거같은데 이렇게 꼬아놨을줄이야 너무 심한거같아 이거하고 방금전 행동을 또 해야돼요 와 미쳐 미쳐 이건 뭐 글쎄 어려운 퀵이 편의 아니니까 그냥 순서하면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손을 할 것 같아요 다가 아 미쳐 미안합니다 설마 지금 뭐 드시고 계신 분은 없을꺼아니야 그치 뭐 이런거 봐주실수있자 으희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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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at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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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유 왜이렇게 안나와 몹이 안나오니까 먹기가 힘드네 괜히 순통신은 넓네요 여기도 순통신이 넓어가지고 예 계장이 안나오고 있어 나 honest 쏘아아 아알알알알그려 한 대도 안 맞았어요. 한 방 맞은 것 같아, 처음 생각할 때 와, 이건 너무하잖아,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안 돼, 안 먹어, 아이씨 어, 뭘, 뭘 말하면 안 돼 뭘 말하면 안 돼 무슨 이상한 걸 발전한 것 같아 안 돼 어, 아프다 아니, 뭘, 뭘 말해,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아, 얘네 지금 브레이브가 올해서 많이 달지 않네 그럴 때는, 어, 다른 애 써야겠지 아, 진짜 아니 나의 길을 하바눈으로 영생도 무효 너네 계속 나오면 짜증난다 아니 이게 브레이브 레벨이 이렇게 낮으면 데미지가 이렇게 안들어가요 브레이브 레벨이 좀 올리긴 올려야돼 자! 빰빰빰빰빰 빰빰빰 간다아 나의 길을 하다 아직도 많은데 내 길을 하다니 용서는 무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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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하게 때리는 느낌은 정말 좋아요 자! 술병대장 이게 브레이브 레벨이 낮으면 데미지가 안들어가서 나름 그 생경쓴거죠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로 총대장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 대기는 천하수 대기는 리아님 냥냥니아는 뭐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자꾸만 이상하게 하지마요 어.. 내가 이걸 먹고 아 이걸 서브처럼 깨면 뭐가 좋은거지? 양양양양양양양 뭐에요? 왜 이렇게 따라하는거에요? Holy shit 너무 좋아하는거 아닙니까? Holy crap Holy shit 잡았다 자 필살기 한마디롱 오오 맞았어 뭐야 Holy shit 형한테 까불면 안됩니다 하하하하하 형한테 까불면 안돼요 까불마라 일단 다시 이동 문 열어라 묵직하고 한번 들어간다잉 이미 본 이벤트지만 중위병이 팡팡 터지는 이벤트에요 오글오글 오글거려 진 엔딩을 향해서 달리는데 일단 진 엔딩 시각도 안했어 데미지가 좀 낮은 느낌이야 이 중위병 식힛 중위병 식힛 중위병 식힛 난다 깨 안돼요 아 진짜 쓰레기같애 이 중위병 식힛 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나서 세츠나를 구하면 된다 이거지 결국 스토리라인이 그렇게 가는 거였네요 새로운 스토리라인으로 가려면 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츠나를 구하러 가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시작되는 거 같아 요미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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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어보면 나오는데 제가 그냥 그래서 얘는 혼자서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읽어봤으면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 하고 이제 세트 구하러 가면 되는 거지 나 어딨냐 나 어딨지? 이거였나? 동료로서의 인연이었죠 동료로서의 인연에서 세츠나를 구출하라 이건 방금 전에 플레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실수로 먼저 하는 바람에 꼬여버렸죠 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투개시 망 한마디로 망이요 자 요거만 깨면 요미 루트에요 진엔딩 루트입니다 진엔딩 루트에 보니까 한 16개 정도는 있는 거 같으니까요 주의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 자 여기서 피부 한번 쓰고 냐옹냐옹합시다 이번엔 위로 가볼까 위로 한번 가봐야겠어 위에도 길이 있잖아요 아래로 가봤으니까 위로가면 뭔가 장수가 좀 많지 않을까 상공무 쌍비를 밀어서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죽어 어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연락할 수 없는 것 자, 용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나의 도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나의 도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4명이라도 문지게 아니 문지게도 비싸라 레벨 높아내면 되지 아니 왜 이렇게 허술해 4명이라도 문지게 아니 4명이라도 문지게 아니 5명이라도 문지게 아니 자 다숨이 다 도우시데 거꾼 아, 빨리 요미 스토리로 들어가고 싶다 이거 우왕탕탕 하면 아, 너, 진짜 공병 너, 이마 하긴, 노부냐가 해도 공, 저, 조총병이잖아 예, 스미마셍 대장들은 뭐 그냥 쓱쓱하면 죽으니까 안 돼, 으어악, 아아, 아아 조심해야 돼요 아싸, 맞았다잉, 다 맞았다 이번에, 룡탕탕 너는 왜 거기까지 싸우는거야? 오케이? holy shit 자 요것만 깨면 드디어 와 아 드디어 에너지 많다고 했잖아 그쵸? 에너지 많다고 했죠? 나만 들은거 아니겠지? 나만 들은거 아니겠지? 에너지 많다고 하는거 같은데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내 귀를 똑똑히 까빵까빵 야옹 미쳐 왜 날 구해를 왔나? 동료라서 뭐 그겁니다 이제부터 요미일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스킵하지 않겠습니다 다 듣고 갈게요 마을 한 번 갔다 가자 마을 한 번 갔다 가자 추고 엔 LED 감사합니다.